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오늘 룸메이드까지 세 명이 점심과 저녁에 각각 다른 집에 초비를 받아서 그 집에 사갈 디저트로 빵을 사서 일단 집에 가고 있습니다. 잠깐 있다가 출발할 거예요. 맛있어, 형. 이거 진짜 맛있다. 네, 맛있지. 아몬드탕밖에 안 잡지? 아니, 내가 바게트를 아까 한 번 사먹고 오라고 그러는데 애티링이 약간 센스가 없어가지고. 샐러드도 맛있어. 저한테 막 요요 온다고 했던 형 있잖아요. 그 형이 집사님 팬이래. 예전에 제가 왔을 때 찍은 영상 집사님 말씀을 너무 재밌게 하신다고. 자기 스타일이라고. 아, 그래? 그럼 만내야겠네? 캡핑 한 번 같이 가. 캡핑 안 돼. 왜? 때릴 수도 있어. 재현이, 너무 추면 캠핑 못 가요? 더 재밌죠, 호캉기. 이용하실 수 있었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난 게 너무 재밌게 하실 수 있어요. 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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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